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손 뒤집듯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기막힌 ETF 찾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에도 뚝심 있게 전략을 밀고 가시는 분이죠. 그의 강흥보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모두가 예스할 때 나 혼자 노을을 외치고 그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인버스 투자를 공략해 오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큰 수익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댓글들을 보면 하늘이 도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써주셨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악재든 호재든 차트에 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국 증시의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꺾일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은 하방 포지션으로 극외과에 많은 배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2,277포인트, 그러니까 2,250위로는 이제는 인버스 ETF를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 연휴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이슈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오늘의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마 여러분들께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신종 코로나 위협으로 한 채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장 상황에서 또 대표님의 시황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흔들렸고요. 중국 시장은 춘절 다음에 다시 컴백을 했는데 예상대로 대폭락이었습니다. 지금도 8%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 하락까지 염두를 해봐야 될까요? 네, 중국 중시 멘트를 좀 길게 하고요. 오늘 다우지수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는 2만 9,373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2만 8,256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저점이 낮아지는 포인트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 흐름에서 다우지수는 역사적인 흐름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리고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단기간으로 작년 12월부터 추세라인을 심플하게 좀 그어놨지만 이 라인이 부러졌었던 1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그거는 다시 시장을 상승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하락을 만들기 위함의 상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우지수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상해 종합 증시 흐름입니다. 제가 너튜브 방송에서 지금 3일 연속 여러분들께 긴급 점검을 좀 해드리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할 때 8% 이상의 하락으로 시작이 될 건데 우리 국내 증시와 또 다른 신흥국 지지수는 먼저 선행으로 시장을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아침에 개파락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2140 이상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 정도에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중국 증시의 하락에 공포감으로 손절을 하시면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2140 근처에서 파동이 꺾이기 전까지는 현물을 좀 끝까지 끌고 가면서 위쪽 라인에서 정리를 하시고 인버스 ETF는 지금 너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머니투데이 방송은 저번 주 설 연휴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버스 ETF를 아직 정리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서 더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 정리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본격적인 하락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인버스 ETF 30% 비중으로만 트레이딩을 하시고 나머지 70%는 현금 확보하신 다음에 중국 증시가 올 4월, 5월 정도에 아마 바닥자리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닥자리를 찍고 난 다음에 다시 급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쭉 계속해서 올해 지나고 내년 초 정도에 중국 증시는 중국 증시는 진바닥 형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안이나요? 정말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글로벌 지표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추이를 그리고 있을까요? 네, 글로벌 에너지 지표 바로 화면으로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지표 여러분들 저번 방송 때 외봉에서 이제 쌍봉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너지 지표가 1월 20날 지표 8.7을 찍고 1월 30일, 29일 날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에서 지금 바닥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오늘 추가적으로 개파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지표를 아마 여러분들 오른쪽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바닥자리에서 에너지 지표가 바닥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가로는 더 추가적인 하락을 나왔는데 저 에너지 지표는 왜 고개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저 에너지 지표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올 거야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표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수가 2150, 2200을 향하는 흐름이 아니라 2150 아래 구간까지는 기속적 반등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에너지 지표가 꺾일 때는 다시 오늘의 저점 자리를 2080라인이었는데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할 가능성과 2월이 넘어가고 2월, 3월 중에서는 지금 이제 2000포인트도 밑으로 내리고자 하는 그런 글로벌 에너지의 힘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반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국내 시장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 이후 낙폭을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보합 수준으로 코스피 0.13%까지 약보합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하락으로 코스피 전망 자체를 다시 써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기억을 아마 하시고도 있으실 겁니다. 12월 23일 날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12월 23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제가 ETF 시황 전문가로 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시황에 대해서 제 시황이 틀렸다. 인정하면서 시황을 뒤집었던 사례가 이날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기장에도 적어놨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버스를 계속 고집하셨던 그 시황관을 잠시 접고 여러분들께 2140포인트 내려오는 자리에서 인버스를 이제 정리를 하고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다. 단, 저희 트레이드 스터디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버스 ETF를 제가 정리를 안 시켜드리고 이 사이클에서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수익으로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께는 2250을 이상 넘어가고 2277포인트 구간에서 저번 주 방송이었습니다. 인버스 ETF를 다시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 신종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파동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국 증시의 차트에 녹아있는 그 패턴의 흐름을 보고 옵션 포지션상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이 극외과에 많이 모여있는 모습과 제가 여러 가지 분석, 환율적인 측면이 가장 컸는데요. 1150원 자리에서 1200원까지 향하는 패턴이 정확히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면서 저번 주 방송에서 코스닥과 코스피 인버스 ETF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 인버스 ETF를 들고 계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신 분들은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네,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은 한 수익을 즐기시고 70%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30% 정도의 인버스 포지션을 들고 계시고 2150 근처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파동, 지금 스토캐스틱 파동이 외바닥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올라갔다 살짝 꺾일 때 둘째형과 큰형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아향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인버스 ETF의 비중을 다시 실으시면 지수는 2월, 3월 중에 저는 2000포인트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답을 알고 있군요. 당장 지금 시점은 코스피 인버스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는 시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지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코스피 에너지 지표도 글로벌 에너지 지표처럼 금요일장에서 만약에 월요일장에 개파락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바닥 사인이 나왔으니까 수급이 좀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시가에서 좀 밀려버리면 좀 우리를 팔아줄래? 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ETF 에너지 지표를 한번 보시면 바닥에서 살짝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그런 바닥 사인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에너지 지표상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내일 반등까지 화요일까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에너지 지표는 위쪽으로 올라올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전에 에너지 지표가 올라갔다가 점점 평점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상승이 올라오더라도 에너지 지표상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현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리스크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코스피 에너지 지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장중 한때 마이너스 2.31%까지 급락했었던 코스닥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0.7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보다 속도가 빨라요. 추가 반등까지 염두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 지수도 여러분들께 저번 1월 20일 날 방송에서 690포인트 구간에서 인버스 ETF를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675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시고 690 자리에서는 인버스 ETF를 저번 주 방송을 좀 같이 보시면 시장 흐름과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내용대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올라가는 게 추세 전 다시 하락했었던 걸 멈추고 다시 이제 전구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이제 650에서 660까지는 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다시 인버스 ETF를 또 모아가는 또 저로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올라왔으면 다시 밑으로 쭉 빠지냐 저점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하단 박스 패턴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올라왔을 때 인버스를 짧게 짧게 치고 가시고 만약에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655포인트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부터 위쪽으로 670까지 지속적으로 주 단위로 분할 매수를 계속하셨다가 평균 단가 대비해서 내가 2%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또 수익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 금액의 30% 정도는 인버스 ETF로 지수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 이탈할 때까지는 바이앤 홀딩 개념을 한다. 그러면 내가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비중 따로 있고 홀딩하는 포지션 따로 있고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번 하락자리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하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앞으로 1, 2년 정도가 엄청난 하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 큰 수익을 좀 계속 누리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하락 전환했다는 점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어떤가요?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코스피 에너지 지표와 글로벌 에너지 지표랑 좀 다른 색깔의 움직임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 전해부터 저점 자리를 찍고 오늘의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는 것을 글로벌 에너지 지표랑 코스피 에너지 지표보다는 얘가 시장을 좀 강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저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3% 가까이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에너지 지표상 보시면 다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쌍봉 흐름으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글로벌 에너지와 코스피 에너지와 똑같은 흐름이 가지만 얘는 조금 단기적으로 먼저 선행해서 더 많이 밀리고 또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버스 ETF는 1배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저점 대비해서 상방 올라가는 거 먹자고 들어가셨다가 역으로 엇박자 매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쪽으로 공략하시는 거는 좀 지향해 주시고 올라오면 인버스를 공략하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 구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종목 추천 대신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장 전망을 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 여러분들 차트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단 환율 차트부터 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렸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1150원 자리에서는 환율이 전고 구간인 1180원을 넘어서 갭을 채우고 1200원을 향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너튜브 통해서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율이 지금 보시면 12월 11일 날 고점과 12월 4일 고점을 높이고 십자 도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주봉 차트를 보시면 환율 차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추세 라인을 여러분들도 한번 그어보시면 환율은 1250원에서 1300원을 향하는 흐름이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서 증시가 폭락할지의 여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상반기부터 썼던 책에 시장 흐름을 예측한 흐름이 있는데요. 그게 2020년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이탈을 하고 그 자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환율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환율 차트를 가까이 보시면서 시장을 예상을 하시면 좀 더 이번 하방에서 인버스 ETF로 수익을 내시고 올해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 초반에는 저점을 잡으시면서 여러분들 국부와 여러분들 가부를 늘리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도 시장 전망과 기막힌 ETF 전략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요청을 드려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ETF를 알리고자 지금 계속 ETF 전문가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ETF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께 여기서든 또 머니투데이 방송, 또 좋은 방송에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과 수익이 남았던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클 강부대표와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